10월 7일 법률방송 로트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에서 퇴사한 직원이 회사 대표의 폭언과 비상식적인 이른바 온갖 갑질을 SNS를 통해 폭로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회사 대표는 사과의 글을 올리고 사퇴했습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한 이 회사 대표는 그러나 사과 얼마 뒤 갑질을 폭로한 전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천만원의 손해배상 민사소송도 별도로 제기했습니다. 스타트업 회사 셀레브 전 대표 임상훈 씨 얘기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갑질을 폭로한 직원은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해 지난달 18일 항소심 첫 재판이자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로트데이는 명예훼손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신세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발단은 유망 인터넷 스타트업 회사인 셀레브를 퇴사한 직원 A씨가 지난 2018년 4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회사 대표 임상훈 씨의 갑질을 폭로하는 글을 올리며 시작됩니다. 하루 14시간씩 일했다. 매일같이 공포 분위기를 잡기 위해 고성을 질렀다. 소리만 지르는데 무슨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여직원들은 거의 매일 울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A씨는 회사 바깥에서도 대표의 갑질은 계속됐다고 적고 있습니다. 회식날은 대표 빼고 모두가 두려워하는 시간이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들어가야 했다는 게 A씨의 말입니다. A씨는 그러면서 차라리 술만 많이 마시는 날은 나았다며 어떤 날은 얼음을 던져 직원의 입술을 터뜨리기도 하고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사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들 초이스에 옆에 앉혀야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새로운 엘리트라면 단언컨대 한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회사 대표를 향한 A씨의 비판입니다. 해당 글이 SNS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회사 대표 임상훈 씨는 바로 다음 날인 2018년 4월 20일 사과의 글을 올리고 회사 대표에서도 사임합니다. 글에 적힌 저는 괴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난 시간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 모두 맞는 말이었다. 고성을 지르고 온갖 가시도친 말들을 내뱉으며 직원들을 괴롭혀왔다. 회식을 강요하고 욕설로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준 것도 사실이다라는 것이 임상훈 씨의 고백입니다. 임 씨는 그러면서 제가 건강한 한 인간으로 바로 서고 덕분에 제가 사람 됐다고 감사의 말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지켜봐달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실 인정과 사과, 반성으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사건은 불과 한 달 뒤 예상치 못한 반전을 맞습니다. 사과의 글을 올린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2018년 5월 17일 임상훈 씨가 글을 올린 A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검찰해낸 겁니다. 법률 방송에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임상훈 씨는 A 씨로 인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해 결국 셀레브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겠다며 직장 갑질을 시인한 가해자에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피해자로 삽시간에 맡긴 겁니다. 사과를 한 이유에 대해 임상훈 씨는 고소장에서 우선 도의적으로 사과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주위 사람들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서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린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임 씨는 이에 A 씨가 자신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며 철저히 수사해 A 씨를 엄벌에 처하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검찰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A 씨의 고소장엔 중견 법무법인 변호사 5명이 고소인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임상훈 씨는 형사고소와는 별도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A 씨를 상대로 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A 씨와 연대하고 있는 페미니즘 프로젝트 그룹 쉐도우핀즈는 앞에서는 사태를 무마하기 위한 거짓 사과 뒤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이라는 적반하장의 이중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민사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피해자분은 재정적으로도 약간 어려우시거든요. 지금 회생 절차 들어가진 상황이고요. 그 손해배상을 할 만한 상태가 아닌데 과연 이게 거꾸로 된 상황이 맞는가 이런 가운데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한 서울 동부지법 박창희 판사는 지난 8월 A 씨의 글 일부 표현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컨텐츠 제작 스타트업 회사 셀레브의 전 직원 A 씨가 대표의 직장 갑질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1심 판결문을 입수해 판결 사유를 자세히 뜯어보는 한편 2심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신세아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결국 나는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 실려갔고 공황장애를 진단받았다. 회사 대표의 갑질로 인한 심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는 A 씨의 페이스북글 내용의 일부입니다. 지난 2018년 4월 회사 대표의 갑질 폭로 이어진 민형사상 고소와 소송 2년간 지속된 명예훼손 1심 재판 패소 그동안 벌어진 일들로 공황장애에 더해 우울증까지 얻는 등 극도로 심신이 피폐해져 있다는 것이 A 씨를 돕고 있는 섀도우핀즈 관계자가 전한 A 씨의 근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의연하게 굉장히 강하게 대처하고 계신다 생각했는데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려우시고 또 가해자 측이 처음에만 투자자 의식해서 굉장히 반성의 제스처가 있었지만 A 씨가 우울증까지 얻게 만든 결과를 제공한 1심 명예훼손 유죄 두 쪽짜리 판결문입니다. A 씨의 여러 폭로 중에 법원이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단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A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무슨 지병이 있어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시고 돌아가야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속칭 파도타기를 하거나 게임을 하면서 벌주를 마시게 하는 등 다소 강제적으로 술을 마신 적이 있음은 일단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A 씨가 자신이 지병이 있고 소주 3병 정도까지 마신 적이 있었다고 하여 위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모두 소주 3병은 기본으로 마셔야 했다는 피고인의 글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개인적으로 3병 넘게 마셨을진 몰라도 모두 3병 넘게 마신 건 아니니 허위의 사실 적시라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는 강압적 분위기에서 술을 마셔야 했다는 점을 지적한 폭로 취지를 간과한 판단이라는 게 항소심 변론에 맡은 양태정 변호사의 말입니다. 허위사실로 판단된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날은 단체로 룸사롱에 몰려가 여직원도 여자들 초이스에 옆에 앉아야 했다는 표현입니다. 1심은 이에 대해 직원들과 가라오케 주점을 찾아가 도우미를 동석하게 한 적은 있으나 속칭 룸살롱의 데리고가 여직원들로 하여금 스스로 유용접객원을 선택해 동석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표현을 허위사실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중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면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는 것이 양태정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양태정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이런 점들을 집중 부각하며 해당 글은 비방 목적이 아닌 직장 갑질 폭로라는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아울러 집중 강조했습니다. 공익 목적인 만큼 법리상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조각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A씨의 무죄를 탄원하는 280장이 넘는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제출한 것도 A씨의 글이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와 관련 양태정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자평합니다. 글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선 검사와 변호인 모두 다툼이 없어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18일 열린 첫 재판으로 종결하고 재판부의 법리적 판단만 받기로 결정됐습니다. 1심을 깨고 명예훼손 무죄가 선고될 것이냐 1심 판결 결과가 유지될 것이냐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스타트업 노동자들이 당신의 용기 있는 그 말 때문에 우리들 여건이 좋아졌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계속 있을 스타트업뿐이 아닌 다른 노동 분야에서의 노동자 더 나아가서는 다른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항소심 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해주기를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직장갑질 폭로 명예훼손 1심 판결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앞서 관련 내용 전해드렸는데 보통 명예훼손 재판에서 주요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면 일부 세부 내용이 틀린 것 가지고 전체를 허위사실이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법원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거에 대법원 판례 감안하고 보면 강제성 있는 방식으로 술을 마셨지만 3병 이상이 아니어서 허위다.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A씨는 본인이 3병 이상을 먹어서 3병이라고 썼는데 표현이 모두 3병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아니어서 허위라는 게 1심의 판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판례는 허위사실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기준으로 하고 다소 과장이 있더라도 허위로 단순히 판단을 하지는 않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 음주를 강제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3병 이상이라는 표현은 허위가 아니라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뭐 웃기던데 룸사롱이 아니라 가라오케다. 여성 도우미가 앉았지만 여직원들이 초이스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뭐 허위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개인적으로 룸사롱이든 가라오케이든 여성을 상품화한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씨 역시도 그런 취지로 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관련된 기사들을 리서치해 보니 A씨가 주장했던 룸사롱에 가서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해서 옆에 앉도록 해야 했다라는 내용은 A씨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점 때문에 재판부가 허위사실로 판단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판사는 여직원도 여자를 초이스하도록 하는 것은 경험측상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말만 믿고 이를 그대로 글로 적시한 점 등에 비춰서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심은 또 직장 내 갑질 폭로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주장도 기각하고 비방 목적이다라고 판시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게 되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일제,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 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A씨가 단순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전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의도가 없이 단순히 전 직장의 대표를 명예훼손할 의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당시 근무 환경이나 다른 직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이랑 1심 판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은 내부 고발자들이 관심이 지나간 뒤에 2차 가해 놓이기가 좀 쉬운 상황인데요. 비난을 못 이겨서 사과를 했던 가해자들도 사태가 잦아들고 나면 내부 고발자를 법정에 불러들이고는 하는데 이런 내부 고발 사건의 경우에는 복론화되어도 피해자만 홀로 피해자로 남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 엄격한 법과 함께 EEOC 고용기회평등위원회가 중간에서 소송을 대리하고 분쟁을 조율하면서 피해자에게 강력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제도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2심에서 어떻게 1심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나요? 네 1심은 5가지 사실 중에 2개를 허위사실로 인정을 하면서 A씨를 유죄라고 해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를 했는데요. A씨가 전체적으로 고발했던 목적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사적인 목적으로 고발했다고 보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은 다소 과한 측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최대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여성 본인 의사로 자유롭게 임신 15에서 24주까지는 정보지정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24시간의 숙려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와 살인 등 흉악범죄 사건 피의자들의 법원 선고 결과와 신상 정보 등을 임의로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사적 처벌 논란과 비판을 받아왔는데 A씨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비자 발급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 씨가 또 비자 발급 소송을 냈습니다.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이번엔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밤중에 드론을 날려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4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난 쿵 소리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부서진 드론에 촬영된 불법 영상을 확인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10월 7일 노트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